자기야 먹어봐. 이걸로 먹어봐. 내가 알아서 좀 할게. 야! 나도 지금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. 공공하니까 물을 보는 거지. 인터넷만큼 날 왜 불렀냐? 야 자막으로만 내보내. 그로이를 안녕하십니까? 네가 지금 선글라스를 왜 쓰고 있냐?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미세먼지에 눈이 좀 부었습니다. 왜 저는 미세먼지에 이렇게 악할 거예요? 이건 안 되겠다. 이건 안 되겠어. 사실 오늘 게스트는 저랑 꽤 친해요. 제가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저를 좀 지지해주는. 어머 어머. 범죄는 아니지.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영 씨입니다. 앉으세요 앉으세요. 어머 세상. 아니. 잘 지내셨어요. 아니 잘 지내셨어요? 아 그럼요. 앉아 앉아. 앉아. 그래서 원래는 잠깐만 이거부터. 어디서? 오늘 팔레트 되니까. 오. 사랑했잖아. 야 근데 이거 박아야 되니? 이거 박아야 돼? 이런 거 좋아해 나는. 아 이래야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? 이래야 기억에 남지.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할래? 좋아요. 내가 또 사왔지 또. 난 센스가 있으니까. 그렇게 따지면 난 이것만 갖고 온 건 아니에요. 뭐? 아유 난 이것만 갖고 오진 않았지.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빈손으로냐. 자 이거 대단팀 될 거야. 아유. 얼마 웃더래 십시일만 놀아 먹어. 아니. 이건 뭐야? 22년도가 제가 데뷔한 지 20주년이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에세이 책을 냈어요. 아 왜 책 냈어? 그래서 이제 우리 지훈이. 그나이 지훈이. 그리고 제가 양말을 좋아해요. 양말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끌어올려. 그래서 양말 어떻게 주노 우리? 올려 진짜. 끌어올려. 엄지와 검지 표시가 있어요. 잘 잡았지. 어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라고. 근데 호영이가 또 자기 텐션에 맞게 옷을 잘 입잖아요. 오늘 한번 옷 풀샷으로 한 번. 아유 오늘은 별거 없어요. 그냥 왜 그런 날 있지? 옷 발이 잘 안 서는 날이 있어. 그래서. 어어. 신발이. 어우 야. 너무 좋은데? 왜? 야 옷 발이 오늘 잘 안 선다니 오늘 딱 좋은데. 아니 왜 그런 날 있잖아. 아니. 뭐를 입을지 잘 모르겠는 날이 있어.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아.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나 올려. 안 어울린다고? 좀 믹스매치가 안 된 느낌인데 아 근데 너라서 어울려. 나니까 이렇게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런 적당히 표현한 거니까 그냥 다 새겨드리면 될 거 같아요. 아이 최고지. 자 한번 메뉴를 보세요. 이게 우리 게스트들만을 위한 메뉴거든요.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땠습니까? 아니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냥 가수 B로 먼저 원래 TV에서 봤다가 봤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월드스타 연예인이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처음에 우리 지훈이를 딱 보면 헉! 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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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주어를 까뜨렸나요 제가? 이거는 뭐 은근히 맘에 들었나 보지? 뭔지 모르니까? 약간 그거는 또 너무 맘에 들어. 그치? 너 약간 소문났던데? 역시! 저는 호영이 처음 봤을 때 얘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생겼지? 핏기 없이. 얼굴이 뽕했어. 약간 선렁탕처럼. 근데 너무 착하고 진짜 이 친구는 정말 잘 되겠다. 그건 맞아. 혹시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없더니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. 진짜 맞아요. 진짜 맞아요. 근데 그때는 제가 호영 군의 어떤 텐션을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계회였지. 근데 이게 친구인데 난 얘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. 내가 어느 정도 수명 위로 올라와야 서로 시너지가 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. 득보잡이야. 이러면 내가 자꾸 지훈아 나 언제 방송에 내보내줄 거야. 나 언제 음반 내줄 거야. 얼마나 내가 부담스럽겠어. 아니 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가 서로 이제 합의해야 된 거지. 계약도 어떤 위치에 올라오면 계약하기 조금 불편해.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네가 정말 득보잡이었을 때 그때 계약해야 내가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지. 유직거리 할까봐 내가 이럴까봐 이제 안 했고 아니 그래서 트로트 1번 냈잖아요. 그때 음원만 냈어. 근데 또 낼까요? 또 내려고요. 그거 제가 제작하겠습니다. 네? 그거 제가 제작할게요. 진짜요? 네.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. 신인의 마음이요? 네. 지금 너무 많이 나와. 내가요? 어. 너무 많이 나와. 무슨 얘기예요? 그라마 걸고 걸고 나가는 거야? 지금 부르면 내가 한두 권 된 줄 알아? 알지? 아는데 이것저것 다 나가. 그거 좀 줄여주세요. 알겠습니다 대표님. 일단 이거 살게요. 옳지 뭐 이제 다 됐나요? 첫 번째 음식이 샐러드 그 잡채.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. 야 눈으로 먹으면 너무 예쁘다. 원래 잡채 좋아하신다고 잘 좋아해요. 하셔서 잡채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사용했어요. 위에 있는 게 당면이거든요. 당면 튀겨가지고 바삭한 맛 나게 하고. 아니 드셔보세요. 먹어볼게요. 어떻게 먹으면 돼요? 그냥 바삭거리?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네 이렇게. 네 이런 거는 드시면서 들으세요. 그 저도 뮤지컬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. 음! 해보고 싶다고요. 너무 맛있어요. 해보고 싶다고요. 안 돼요! 일단 드세요. 맛이 어때요? 제가 지금 아침 안 먹고 왔거든요. 빈속에 첫 끼로 들어가는 거에 부담스럽지가 않네요. 심지어 이게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스러움이 없고 잡채 먹었을 때 소로록 당면 들어가면 입에 이렇게 기름이 싹 묻잖아요. 그것을 입에 이렇게 살짝 지금 립글로지 필요 없어. 이거 먹으면 돼. 립글로지 왜 발라? 립글로지 왜 발라? 그런 느낌 좋아해요? 입에 기름 묻는 거? 제가 언제 식당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추천이라냐고 데리고 가야지. 무슨 얘기 하는 거야. 데리고 갈게요. 아니 워낙 바빠가지고. 제가 시즌 B 시즌 처음에 연락 왔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뭐 이석훈 제가 유튜브 나갔었고 풍자 거 나가고 미션 거까지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너야말로 남들 거 다 나가고 지금 나온 거 아니야. 그거 연락이 안 왔으니까 그런 거잖아요. 약꼬치야? 진작에 연락을 했었어. 아니 그걸 잘 들어봐요. 이러면 이제 B한테 연락 올 만한데 얘 왜 연락 안 오니? 얘 왜 안 오니? 오겠다 오겠다 했는데 정말로 온 거야. 근데 심지어는 얘가 갖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 얘한테 대접 받는 거잖아요 이게. 뭐를 얘가 만들어줘도 나는 다 먹을 수 있다. 사실 언제 내가 우리 지훈이한테 이런 대접을 받겠어요. 심지어 지 몸 관리하느라고 다 처먹지도 않는 애한테. 뭐를 대접 받겠습니까? 식성이 안 맞아요. 이런 엔딩만 내가 해. 어머 세상에.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아 뭐야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? 근데 이거 미쳤다. 어우 세상에 어머. 약간 지중해 식단 같은데 기가 막힌다. 아 일단 참돔요리인데요. 어우 너무 맛있겠다. 이거는 정말 미쳤다. 진짜. 된장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프렌치 기반의 소스에다가 된장을 좀 섞었어요. 너무 담백해. 너무 담백해. 너무 담백해. 그 밑에 쌀 같은 건 좋은 건가요? 쿠스쿠스라고. 아 쿠스쿠스?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쿠스쿠스도 같이 있어서 완전 한 끼 식사로 딱 괜찮을 수 있네요. 아 그래요? 응. 음! 자기야 먹어봐. 이걸로 먹어봐. 아냐. 먹어. 나는 이게 내 컨셉이야. 무슨 컨셉인데 그게? 무슨 컨셉인데? 내가 알아서 좀 할게. 야! 나도 지금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.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. 인터넷만 그러면 난 왜 불렀냐? 어? 야! 자막으로만 내보내! 어머 이거 너무 맛있어. 야 이거 생선이 심지어 이게 내가 씹는 게 조깃살 때문에 씹는 건데 보미늄 그냥 들어가면 거의 녹아. 근데 이런 단점은 있어요. 쿠스쿠스가 자꾸 입까지 뜬다. 그래서 수시로 거울을 봐야 한다. 이야. 아버지. 좋다. 딱 먹고 운동하러 가면 되겠다. 자 다음 거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꼬르기들을 위해 뼈 좀 때려주세요. 지훈 씨랑 저랑 공통점이 뭐냐면 되게 자기애가 들끓는다는 거? 그리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?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? 그러니까 지훈이가 몸 관리 너무 잘하잖아. 그게 왜 그러겠어? 본인이 본인 뭘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지금 빠지는 스타일이잖아. 만족해하고 엄청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. 자 이건 조금 정정할게요. 왜 좋은 얘기로 한 거야? 저는 우리 어머님이 지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는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당뇨병 챙기기기는 너무 많이 하잖아. 당뇨병 챙기는 걸 그 정도 운동하다가는 야세. 굴로 가겠다. 들다가 더 가겠다. 혈압 터져가지고. 무슨 얘기 하는 거야? 나 너무 놀랐던 게 이지영 쌤 왔었을 땐가? 블랙을 딱 입었는데 세상에 와칸 닦고 입어 저리 가라야. 저리 가라야. 아니 막 나는 세상에 어머 얘가 너무 얼굴이 확 살고 그날도 머리까지 세팅을 싹 했드만. 운동화 사람들 중에 옷을 입혀놓으면 약간 태가 안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? 근데 어머 널 어 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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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여기가 딱 얘 너무 멋있어. 아시는 분 중에 거의 섹시함으로 저는 탑이에요. 탑이지 않아요? 탑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에 좋아한 상표를 누르니까? 맞아요. 나 좀 봐달라고 제가 아우성 치는 겁니다. 야 내가 왜 안 봐? 너한테도 계속 그 저기 좋아요 누르고 말하잖아. 물론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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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 정도의 애정은 있다. 그러니까 나 좀 받아오. 그런 걸로 제가 어필을 하는 거죠.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뭐야? 원래 타르트 타탱은 사과로 많이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감으로 만든 거예요. 단감으로. 단감이야. 그치. 그치. 먹을 줄 안다. 먹을 줄 안다. 먹을 줄 안다. 저는 진짜. 그렇지. 뭐야.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? 그렇지. 아이스크림에 꼭 같이 한입에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. 너무 맛있겠는데? 빨리 자 이제 맞을 준비하고 빨리. 빨리 자 이제 맞을 준비하고 빨리. 왜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 진짜. 그 맛 표현 좀 해주세요. 자 이게 어떤 맛이에요? 이거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. 부담스럽지 않고 나를 밀어내지 않는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은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하다. 나 한번 먹어보고 먹어봐. 근데 아이스크림을 꼭 같이 많이 그리고 시나몬 파우더도 많이 아 난 일단 아이스크림 빼고 야! 저거는 지금 온전히 다다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. 저렇게 먹을 거면 아예 터먹지를 말아야 돼. 이거는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? 아니야. 이거 먹어야 돼. 안 먹어야 돼.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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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으로 하니까 아삭아삭한데 시럽에 단 거를 오히려 아이스크림이 잡아준다. 그렇지, 맞아, 맞아. 마지막으로 그래도 세 개 중에 와 이건 내 베스트다. 베스트다. 이거는 다 베스트여서 내가 어떻게 하지? 아까 본식이랑 디저트는 둘 다 용호상만이야. 맞아요. 그럼에도 뽑는다면 하나, 둘, 셋. 참돔. 저도 참돔.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밀린 얘기는 제가 따로 밥 한 번 사면서 얘기하도록 하죠. 제가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한 번 제가 리뷰트로 가도록 하겠어요. 네? 가요? 네, 사례예요. 자, 이제 먼저 들어가시면 돼요. 갈까요? 네. 네. 마이콘은 네. 이제 이제